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스 핸드건을 사용할 때 우리가 흔히 핸드건의 집탄 튜닝이라고 하죠 여러가지 튜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바넬을 바꾼다든지 챔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노즐이라든지 안에 있는 리턴스브를 바꾼다든지 집탄을 위한 여러가지 튜닝들이 있습니다 튜닝들이 있고 그 튜닝에 맞춰서 이렇게 집탄을 세팅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모르는 탄창도 튜닝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핸드건용 가스 탄창의 튜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스건 탄창의 튜닝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순정 탄창의 범퍼 범퍼를 이런 식으로 빼서 이런 식의 뭔가 다른 알루미늄 재질의 범퍼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하이카퍼 탄창에 있는 플라스틱 범퍼를 빼고 여기 보이는 은색의 이런 범퍼를 장착한다든지 요런 식의 범퍼 튜닝들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글록용 범퍼들이 있습니다 요런 범퍼뿐만 아니고 하이카파용으로 요렇게 빨간 색깔 이쁜 알루미늄 범퍼가 있고요 요런 범퍼들을 바꾸는 튜닝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 뒤에 있는 이 노즐 이 가스를 해머가 때려주는 이 노즐들을 튜닝을 많이 하세요 요기 있는 이 탄창에 글록 탄창에는 옵션 노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노즐이 장착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순정 노즐 요거는 지금 튜닝이 된 노즐인데 요런 식으로 순정 노즐이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스 기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즐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하기 때문에 탄창 역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튜닝에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범퍼부터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이 스프링 요 비비립 그리고 이 탄밀 비비탄을 밀어주는 이 립 같은 경우 이런 립 같은 경우 그리고 밸브 마찬가지고요 오늘 제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기성품들이 나와 있는게 뭐 프로윈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이런 글록 탄창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암스 이런 여러가지 회사들 몇몇 회사들에서 이런 탄창을 이미 자기들 규격에 맞게끔 뭐 VFC, WE, 마루이 용으로 이렇게 탄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프로인 탄창 같은 경우는 많이 써봤고 다른 회사 제품들은 써보진 않았는데 내구성도 문제가 되고 기와율도 문제가 되고 좀 아무튼 추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 안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빠질 거고 오늘은 탄창을 튜닝할 수 있는 회사의 메이커 중에서 가더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더사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더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런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제가 얘기했죠 이 스프링, 뒤에서 보시면 이 스프링이 들어있죠 스프링과 이 앞에 보이는 비비탄을 밀어주는 립 립이 이렇게 가더 형태로 가더에서 나오는 이런 튜닝 제품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매거진 립이 튜닝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개목이 됐는데 이 가더에서 나오는 이 샷시, 샷시가 있습니다 샷시, 이거는 지금 마루이 정품 샷시인데 제가 여기 보이는 이 제품 알루미늄 된 샷시 이 부분, 이 은색으로 된 이 부분도 가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범퍼를 이렇게 뺏어보면 이 하부 부분에 하부도 이 가더에서 옵션으로 이렇게 썸네일을 띄워 드릴게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더에서 나오는 옵션 제품만으로도 탄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더에서 나온 제품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탄창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실제 탄창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좀 더 비싸게 됩니다 근데 유저들은 그렇게 세팅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탄창이 될 수가 있겠고 제가 세팅한 이런 탄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왜 이런 식으로 탄창을 세팅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순정 탄창 같은 경우는 이 범퍼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제가 저울을 준비를 했고 실제로 이 글록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글록 탄창 같은 경우는 WE 글록 탄창입니다 WE 글록 탄창의 무게를 채워보면은 실제로 293g 정도 나옵니다 3g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가더와 여러 가지 범퍼까지 처음 튜닝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정이 293g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바로 딱 채워보면은 141g입니다 141g이 나와요 230g 대 140g 거의 100g 가까운 차입니다 바로 경량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탄창을 꽂고 빼고 순정 탄창을 꽂고 빼고 요렇게 했을 때 경량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가볍게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탄창을 튜닝하는 이유는 요렇게 가더사 제품 알루미늄 제품을 튜닝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경량화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중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흔히 우리가 IPSC 액션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벨트에 탄창을 최소 3개 정도 꽂고 게임을 합니다 슈팅매치를 하는데 230g짜리 3개 다는 거랑 140g짜리 3개 다는 거랑 무게에서 벌써 거의 300g이 넘는 차이가 나게 되겠죠 요런 곳에서 오는 스피드 차이 몸이 움직이는 차이들 이런 것들 이런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들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이게 글록 같은 경우는 이정도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하이카파 탄창이에요 하이카파 탄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이카파 탄창은 제가 그 기본 갖고 있는게 없어서 요 하이카파 좀 짧은 탄창이죠 4.1 버전 탄창을 한번 재어 볼게요 하이카파 탄창을 재어 보면 얘 탄창의 무게가 268g 268g 이에요 근데 이게 롱 탄창이죠 롱 탄창 같은 경우는 재어 보면은 183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쇼탄창임에도 불구하고 튜닝된 탄창이 100g 정도 가볍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탄창의 무게에서 오는 가벼움 경량화가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루이 탄창 같은 경우도 순정 탄창 같은 경우는 특히 마루이 탄창이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마루이의 순정 탄창은 303g이 나오네요 303g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해요 303g 303g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튜닝 탄창 이게 140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벌써 160g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탄창의 종류에 따라서 무게의 차이가 오기 때문에 이게 탄창을 여러 개 착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쌓이는 무게들 예를 들어서 마루이 이 순정 탄창에 비해서 튜닝 탄창이 160g이니까 세 개를 벨트에 찬다고 생각을 했을 때 480g의 무게 감량 효과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튜닝 그러니까 가벼운 튜닝 우리가 자전거나 자동차를 하더라도 레이슨 경기에서 경량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은 립이 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튜닝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는 IPSC 슈팅용으로 구입한 이 제품의 이 원래 순정 탄창 이거를 쓰려고 하는 이게 상당히 무거웠어요 무거워서 경량화를 위해서 가드 제품을 장착을 했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작동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튜닝을 했습니다 자 튜닝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 이렇게 장점들은 제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 경량화 경량화가 이 튜닝을 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단점이 없을까요 바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단점이 있냐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단점이 뭐냐 니까 탄창의 기화율 문제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스 루트 이 고무가 기본적으로 이 제품 이 제품과 맞는 고무가 아닌 가드사에서 나오는 고무를 장착을 했을 때 이 탄창이 이렇게 체결을 했을 때 맞물리는 문제 이렇게 해서 맞물리는 문제 때문에 이 기화율이 작동성이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무를 교체해서 튜닝을 함으로써 잡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바로 이 급탄 문제입니다 급탄 문제 얘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급탄 문제를 잡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비비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비탄이 이렇게 탄을 끝까지 다 밀어 줘야 되는데 중간에 한 이 정도에서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 매거진 안에 있는 샤시 범퍼 부분과 립 부분 아니면 이 탄밀대에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비비립 이거 하고 여기 스프링 탄밀대에 범퍼까지 전부 가드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가드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조금 더 급탄이 원활하게 되게끔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했는데 가끔 샤시 부분만 이 부분만 가드 제품으로 교체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만 가드 제품으로 교체했을 때 이외에 립이라든지 안에 고무라든지 밑에 있는 밸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순정이 들어가겠죠 순정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럴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급탄에서 급탄이 이렇게 안 되는 문제들 급탄이 안 되는 문제들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고무 부분이 실제로 이 총과 이 노즐에 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궁합이 딱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작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이카파 뿐만 아니고 이 글록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흔히 글록 3대장이라고 하죠 VFC 마루이 WE KJ웍스도 그중에 포함시키면 4대장 정도 되겠죠 글록 4대장인데 얘네들이 탄창이 다 호환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VFC 같은 경우는 자기 탄창이 아니면 기화율이 상당히 불특정합니다 막 일정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WE 탄창을 마루이나 뭐 KJ웍스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트러블이 없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튜닝 제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제품이 마루이 제품이라고 하면은 마루이 권총에 이렇게 튜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루트 고무라든지 BB 립 부분은 마루이 제품을 써줘야 되는 이런 궁합을 찾는 이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탄창을 이렇게 튜닝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튜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죠 이런 탄창 범퍼 부분들 범퍼 범퍼를 이런 식으로 이쁜 범퍼를 장착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쁜 범퍼 이런 여러 종류의 범퍼들이 있죠 이런 범퍼 튜닝은 실제로 성능과는 직관적인 역량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뭐 유저들이 내가 원하는 범퍼를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샤시 가더 샤시라든지 밸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고무를 바꾼다든지 립을 바꾸는 이런 경량화 튜닝을 했을 때에서 오는 이 급탄 문제 작동성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튜닝을 해 본 분이 주위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총을 썼을 때 어떤 조합이 급탄 문제라든지 작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이 총을 사용했을 때 어떤 탄창의 조합을 써야지 그 급탄 문제나 작동성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이 튜닝을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튜닝에서 얻은 정보를 이렇게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좀 꺼리는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생돈 들여가지고 튜닝 해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립도 사가지고 바꾸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조합이면은 괜찮게 작동하는 조합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뭐 막 얘기하고 떠들지는 않겠죠 물어보면은 뭐 알려줄 수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유튜브 매체라든지 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합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조합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보면은 이 바디 이 부분은 가드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가드 제품들이 가볍고 좋습니다 가볍고 좋은데 문제는 이 샤시가 이 립과 이 궁합이 이 자기 이 가드 샤시에다가 이 립을 그 순정 립을 달게 되면은 비비탄이 어디에 걸리냐 하니까 요렇게 오다가 한 이쯤에서 걸려요 샤시와 립이 만나는 부분에 턱이 하나 생겨가지고 걸리는 부분이 해서 이 급탄이 안 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이카파 같은 경우는 글록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드 프레임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이 매거진 립도 가드 거로 해주는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탑밀대 역시 가드 거를 쓰는게 좋겠죠 쓴다라고 하면은 좋고 여기 있는 이 고무 같은 경우는 가드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마루이 거 같은 경우는 마루이 고무를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W는 W 고무를 장착한다든지 뭐 고런식으로 조합을 좀 맞추면은 그나마 중복투자 없이 작동성 좋은 이 탄창의 경량화에 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뭐 고런 좀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탄창을 튜닝을 할 때는 고런 점을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재TV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창은 그 자기 회사 제품 탄창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VFC 탄창에는 아 VFC총에는 VFC 탄창을 쓰시는게 좋고요 마루이에는 마루이 탄창을 쓰시는게 좋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커스템으로 나온 핸드건이기 때문에 W나 마루이나 VFC 마루이 KJ웍스의 하이카파 탄창이 호환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장착을 해 봤는데 실제로 가덕구로 가면서 마루이 탄창이 호환이 잘 됐고 이 조합 이 조합을 찾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루이 총은 마루이 탄창이 좋고 W총에는 W탄창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탄창이 좋은데 아무래도 순정 탄창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렇게 경량화를 위해서 세팅을 하신다 라고 하면 립이나 고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조합이 잘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두서없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막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는 제가 탄창의 경량화를 하기 위한 튜닝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앞으로 요 탄창 가더 제품들을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구입에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